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요즘에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 교수라는 분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전문가답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데 집값 아파트 가격 여러분들 상승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가운데 하나가 2027년도 대통령선거는 부동산 대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편집자가 김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 한 문장을 따 가지고 제목을 붙였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게 그게 그렇지 않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김윤덕 선임기자가 만나신 분인데 전세폭동 시한폭탄 대비하지 않으면 2027년 대통령선거는 부동산 대선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다 자기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27년도 대선에서의 부동산 주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은 양평고속도로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총선 이후에 주택공급대책을 고심해야 될 때입니다. 만일 이 같은 조치에 실패할 경우가 되면 2027년은 부동산 대선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라는 것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을 받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이나 간에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죠.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선이 아니고 그냥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를 결정하는 선거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1년 6개월 동안 3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3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2021년 22년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5월 언젠가 아마 취임하셨을 테니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표를 11.6%로 증가하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사전 투표자 수가 사전 투표자 수가 이게 득표자가 아니냐 사전 투표자 수 사전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11.6명만큼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을 해 가지고 5.8%를 국힘당향에서 빼앗고 그 다음 이것만큼을 5.8%를 더해 준 선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로 환산하게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3% 여러분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여러분들 표를 더블장에게 전부 다 밀어준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만 출마했기 때문에 강서구의 20개 동에서 동마다 훔친 여러분들 표수하고 더해 준 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방화제 3동 마이너스 6.9% 더블당 플러스 6.9%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방화제 3동의 사전 투표자 수의 6.9%를 훔쳐 가지고 6.9%를 더해 줬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진짜 병원 가봐야 될 사람입니다. 다음에 방화제 2동 보시기 바랍니다. 방화제 2동의 사전 투표자 수의 6%를 훔쳐 가지고 그다음에 6%를 더해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후보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득표수 이동한 것을 차이집 그래프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로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가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다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 모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작값을 전반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것을 사전 투표자 수가 아니고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 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15%를 훔쳐 가지고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김태우가 출마했던 강서구청장 선거는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의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사전 투표자 수의 11.6%를 조작을 한 거고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사전 투표율 기준 선거인수 단위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3%의 사전 투표율을 뻥치게 해가지고 사전 투표자 가짜 사전 투표자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준 것으로 여러분들 하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조작값을 기준으로 하면 김태우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만 모든 것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양 후보 사이에 사전 투표 격차를 벌리는데 그것을 여러분 분석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 정감 기준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 기준 그다음에 국힘당 후보가 받았던 사전 투표 득표수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거가 누적이 되면서 저희들도 제야 전문가나 저도 분석하는 방법이 훨씬 더 정교해진 겁니다. 이렇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 기준으로 다 이야기하다 보면 모두가 여러분들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양 후보 간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게 이런 그래프로도 나타나고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공직선거가 뭡니까 두 번째 공직선거가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천창수보가 어떻게 당선되는 일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대패인 우파 교육감의 김주홍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울산광역시의 울산교육감 선거의 남구 사례입니다. 35%를 도덕질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주홍이 받았던 11,050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3,868표 35%입니다. 3,868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3,868표를 천창수 한 개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얼추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7,700표 정도를 여러분들 훔쳐간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주군 다 이렇게 여러분들 35% 조작값 적용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35%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걸 다 종합해 가지고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울주군 다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런 도표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김주홍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34,232표 가운데 11,982표를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와 함께 11,082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것을 사전투표 기준으로 하면 11.36표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천창수 후보 김주홍 후보가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천창수를 당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두 번째 공직선거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클라이맥스 절정이 뭔가 하니까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강서구의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17.5%를 훔쳐 가지고 17.5%를 더해 준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다시 표시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의힘에게서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6.5%를 훔쳐가 17.2%를 더해 준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4.15 총선에 조작이 없었던 광주광역시 강산구갑의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대통령이 다 침묵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왼쪽은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고 오른쪽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칱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차이칱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그냥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부정선거가 2023년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2023년 총선에서 또 한 번 기록을 갱신할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 분석해보니까 이걸 딱 찾아낸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지금까지 7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한 것과 달리 새 기법의 조작수를 이번에 선거 범죄집단들이 여러분들 시연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3만 7473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진교훈의 거소투표하고 20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에 다 더해줘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끝난 게임이 아니고 이게 끝나고 나서 제야 전문가와 여러분들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런 분석한 게 이 작업이지 않습니까 7.5% 정도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그러면 329만 표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7천 표지만 2024년 4월 11일 총선 329만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의석수를 214석까지 더블당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개헌선 탄핵선 다 무너지는 겁니다. 5%만 조작하더라도 200석을 그 뜻이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대통령이 다 침묵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내 입에서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그냥 사기꾼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도덕놈으로 보이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름 침묵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당청소통 당청소통을 강화하고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다 현장을 찾으시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다 이렇게 도덕질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강서구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 조작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5%는 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사용된 규칙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한 것만 다루면 그냥 거짓말해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 모든 선거를 2016년부터 다 분석해 가지고 이런 도덕질한 걸 다 찾아낸 겁니다.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여기 그럼 조작값이 뭐냐 여기서 조작값이란 것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몇 장을 훔칠 거냐 여기서는 25장을 훔친 겁니다. 2017년 대선에서 100장당 25장을 훔쳤고 사전투표에서 2018년 지방선에서 100장당 40장을 훔쳤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100장당 35장을 훔쳤고 2020년 대선에서 강서구에서 25장을 훔쳤습니다. 2022년 여러분 15장을 훔친 겁니다. 이 모든 기록을 다 여러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의 여러분 당일투표 득표율이 5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7% 나옵니다. 당일투표가 예를 들면 58%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58%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과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일투표가 28%인데 사전투표율이 20% 여러분들 뭡니까? 8% 차이가 나는 겁니다. 표를 도독질을 했으니까.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의 당일투표가 46%인데 사전투표가 52%입니다. 6% 업입니다. 모든 선거 보시면 더블당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그냥 사전투표 하면 압승입니다. 2020년 지방선거 당일투표 46% 사전투표 52% 말이 됩니까? 2020년 대선 당일투표 44% 사전투표 54% 10%나 여러분들을 얹어준 겁니다. 2022년 총선 당일투표 51% 사전투표 64% 13% 얹어준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일투표 58% 사전투표 67% 플러스 9% 해준 겁니다. 이런 2017년 대통령선 당일투표 41% 사전투표 49% 7% 얹어준 겁니다. 다 대학을 나왔을 건데 국힘당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다 대학을 나왔을 건데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됐는데도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선거에 관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들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30년 검찰 했다는 이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깔아뭉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을 볼 수 있겠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은 인간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이름 재임하고 있는 동안 가장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을 먹으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4.15 총선이 25%의 이런 득표수로 이동시켰는데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35%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무니까 2020년 총선에 악소리 날 겁니다. 이런 비급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입니다. 부정선거처럼 깔아뭉개고 입 다무는 인간들은 그 직책고하를 막론하고 이완용이라는 조선을 팔아먹었지만 그건 망하는 나라였고 옳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망하는 나라니까 팔아먹은 겁니다 그냥. 옳은 일은 아니죠 분명히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이거는 멀쩡한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입을 다 다무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됐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부정선거 한 대하고 안 한 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선거를 그래도 계속 외치하죠. 계속 외치고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또 많이 이렇게 깨우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저하고 이제 동갑으로 1960년생이고 7구학번입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서울이 아마 중산층 그 당시는 이제 교수님들의 집이나 이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중산층 출신들이죠. 우리는 시골서 나가지고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하면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고 촌놈들이 머리가 좀 나쁠지는 모르지만 끈기는 있지 않습니까? 우직함 이런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식들이 여러분들 분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이라는 것이 덧없고 정말 짧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게 되죠. 신앙이 좀 반듯하고 여러분들 신심이 좀 강하신 분들은 훨씬 더 그거를 더 느끼고 자기가 지상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낙은의 삶이다 이렇게 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불법에 타협하고 불의와 이름 손을 잡는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은폐내지 방조 내지 묵인하시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악과 손을 잡는 일이고 악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악과 타협하고 악과 손을 잡아가지고 선거부정을 척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뭡니까? 예속의 길과 노예의 길과 전체주의 체제에서 일당 지배 체제에서 신음하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밀어넣는 것과 꼭 같은 거거든요. 한 집안이 가장 이런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식솔드를 고생시키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 대통령 이름들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이름 손을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밀어넣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윤 대통령을 그냥 뭐죠 비판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왕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과 불의를 그냥 깔아뭉개는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으면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래 전입니다. 오래 전에 그때가 아마 대학을 다닐 땐가 어떻게 여러분들 관악 서울대를 방문해서 서울법대를 여러분들 들렀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휴게소에서 그 담배 꽁추들을 다 온 전신에 버린 거 그냥 뭐 청계천 과거 청계천 비슷하게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고 다 버린 겁니다. 이제 고시 준비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린 수십 년 흘린 거죠. 수십 년인데 지금도 여러분 그것이 머릿속에 선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20대 나이인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에치켓 그걸 좀 이렇게 꽁초 버리는 데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게 서울법대생인들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뭐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서울법대 휴게소에서 봤던 그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적 영화를 선택하시 물론 세계사에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